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방송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이 한참 절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공천 그리고 선거운동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것이 함몰되어 가지고 총선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한마디로 웃기는 나라가 된 거죠. 운동장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완전히 바르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동장을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네요. 다만 사람들은 그냥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만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총선 대책이 정말 이렇게 오리무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로 몇 명인지를 알 수 없게 그렇게 선거제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은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자기들만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뻥튀기하거나 부풀리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되어 왔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잡지 않고 4월 10일 총선을 지금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죠. 다들 이제 폼 잡고 있는데 한 4, 50일 지나면 이제 알겠죠. 그래서 총선 상황이 참 걱정됩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제시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도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그거는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간에 그냥 도장 이미지가 그대로 복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처럼 이미지를 복제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이 개인 도장 등록에 관한 상세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구만요. 1996년 7년 정도 그 내용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분이 기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그 사이에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개인 도장을 사전 등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1997년 이후에 그걸 없애버린 모양이에요. 제외국민 투표자 수가 신청자 수가 상당히 줄었네요. 제외국민 투표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만 명 정도가 줄은 것은 큰 수치입니다. 아마 국내에 계신 분보다도 제외 동포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제외국민 투표 그런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손을 대 가지고 그냥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위조 변조되어 왔다는 것을 제외 동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외국민 투표자 수가 극감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무슨 다른 이유를 대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사람들이 제외국민 투표해봐야 중간에 어문놈들이 다 표 조작하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든 공천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함몰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천도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보니까 유력한 그런 정치인들도 다 이제 낙마되는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시사 뉴스에서는 투자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의 금융권에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대체하는 부동산 신탁에 관한 그런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한 20조 정도 규모가 되는 모양입니다. 손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투자 세계의 명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함께 살펴보고 윤 정부가 4월 10일 총선에 정말 이길 의지가 있는지 때로는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의료대란 같은 경우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닌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 그런 판단도 없이 그냥 그걸 다루어 가지고 의료계 종사자뿐만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가족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그게 표수가 상당히 될 건데 그거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총선 이전에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 사회가 좀 차분해 가지고 이제 선거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고칠 의지도 없고 고칠 의도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없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참 많다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다 국민들한테 그냥 뭐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척 이렇게만 폼만 내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자 수를 수백만 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선거를 치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율 자료하고 사전투표자 수 자료를 보게 되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열 번 이상 일어났는데 이번 선거에는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이제 나가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는 패배하겠죠. 곡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그냥 깔아 뭉개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살겠습니까 좀 답답한 이야기인기만은 그래도 오늘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